병합정렬 개호만 얘기할게요. 이런 배열이 있다. 어떻게 정렬할 거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n짜리 문제를 푸는 것보다 2분의 n짜리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n짜리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n이 10이라고 할 때 n이 10인 문제를 풀 때 들어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6이라고 한다. 10짜리 문제를 풀 때 들어가는 시간이 16이었다. 그런데 n을 2분의 1로 줄여서 5짜리 문제를 풀 때 그럼 시간도 2분의 1, 8로 주느냐 그러면 쪼개서 푸나 쪼개서 8짜리 문제 2개 푸나 안쪼개고 16짜리 문제 하나 푸나 어차피 합계는 16 똑같죠. 그런데 2분의 1로 쪼갔더니 시간이 8로 2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4분의 1로 준다. 원래 안쪼개면 16짜리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는데 10짜리 문제를 쪼개서 5로 쪼갔더니 시간이 4밖에 안 걸려. 10개짜리 문제는 16초 걸렸는데 5개짜리 문제는 2분의 1에서 8초가 아니라 4초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5개짜리 5개짜리 2개 풀면 4초 4초 8초 8초가 16초보다 훨씬 유리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정렬을 평범한 정렬로 해버리면 n의 제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말은 n이 2분의 1로 줄면 시간은 4분의 1로 준다는 얘기죠.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쪼개자. 병합정렬은 그냥 쪼갈때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가운데를 팍 잘라요. 그래서 쪼갈때는 시간이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이거 각각을 정렬하는 건데 얘도 가운데를 그냥 팍 잘라요. 또 각각을 정렬해야 되는데 얘도 그냥 가운데를 팍 잘라. 그러면 몇 번 쪼갔더니 사이즈가 1인 배열로 1이 되느냐. 당연히 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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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였더니 8, 4, 2, 1. 만약에 16이었다. 16을 반으로 잘리면 8, 16, 8, 4, 2, 1. 그렇게 반반 줄겠죠. 그래서 언제 1이 되느냐. 그게 바로 로그엔이죠. 정확히 로그엔이 아니라 로그엔에 비례하는 번씩 쪼개면 얘는 사이즈가 1인 배열이 됐고 사이즈가 1이 됐으면 얘는 정렬 끝났죠. 뭐 정렬하고자 싶은 거 없지. 그럼 병합만 하면 돼. 그럼 병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배열을 병합할 때 두 배열의 첫 선두에서 더 작은 값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2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5가 나오고 또 이거 두 개 병렬. 두 배열의 선두에서 작은 값이 계속 먼저 나오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6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8 2는 먼저 나오고 그다음 4 그다음에 얘를 정렬해야죠. 마찬가지야. 두 배열에서 작은 게 먼저 나오면 돼. 그러면 2가 먼저 나왔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선두가 얘는 5고 얘는 3이지. 그럼 3이 먼저 나오고 그러면 얘는 선두가 5고 얘는 7만 남았죠. 5가 제일 더 작으니까 5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으로 7 나오면 끝. 여기도 선두가 6 1이니까 1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두가 6 4죠. 4가 작으니까 4가 먼저 나오고 자 이제 이쪽은 다 나왔으니까 이쪽에서만 나오면 되지. 이쪽에서 순서대로 6 7 나오면 되죠. 여기도 선두가 2하고 1이죠. 그럼 1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2하고 4죠. 2가 먼저 나오고 그럼 선두가 3 4지 3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두가 5 4지 4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두가 5 여기가 7이 두 번 들었나 어쩌다가 여기가 7이 들어갔지 8이 안 되는구나 8이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선두가 3 그 다음에 선두가 3이고 4죠. 3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두가 5하고 4지 4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두가 5하고 6 5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두가 7, 6 6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두가 7, 8이죠. 7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 하나 나온 8 이러면 정렬이 끝났죠. 그러면 쪼개는 건 쪼개는 걸 로그 n 번 쪼개었으니까 병합도 로그 n에 비례하는 번 병합하면 되죠. 병합할 때 시간이 걸리지 이걸 이렇게 병합하는 건 n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고 또 얘를 이렇게 병합하는 것도 n에 비례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병합하는 것도 n에 비례하는 시간 왜냐하면 n 개가 다 다운 순서대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 참 n에 비례하는 병합을 로그 n에 비례하는 숫자만큼 해야 되니까 결국은 o n 로그 n이죠. 극정렬은 partition 쪼갈때 그걸 극정렬 식으로 얘기합시다. 극정렬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아무 값이나 그걸 랜덤하게 골라서 그 값을 기준으로 쪼개는데 보통 보통이지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배열의 끝에 있는 값 이 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것은 앞으로 얘보다 큰 값은 뒤로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값들이 쭉 먼저 나오는 거예요 2 3 1 이게 작죠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었고 이것보다 큰 값들 5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지죠 그 다음 이 앞쪽을 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값 없고 그 다음에 기준값 1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들 얘도 8을 기준으로 8보다 작은 값 아 작네 5 7 6 그 다음에 기준값 그 다음에 8보다 큰 값은 없고 이렇게 쪼개지죠 이게 좀 워스트 케이스다 아무튼 그래도 계속 합시다 이거 3을 기준으로 쪼개면 2, 3 이렇게 되죠 작은 값 기준값 큰 값은 없고 5, 7, 6은 6을 기준으로 작은 값 5 기준값 6 6 보다 큰 값 7 그 다음에 8 이렇게 얘를 퀵소트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얘를 기준으로 작은 값 앞에 오고 기준값 오고 큰 값이 뒤에 와 있는데 큰 값은 없고 얘도 얘를 기준으로 작은 값 앞에 오고 큰 값 B로 가고 기준값 중간에 가고 그럼 끝났지 더 이제 왜냐하면 사이즈가 다 이게 퀵정렬에요 그래서 퀵정렬은 쪼갤 때 쪼갤 때 시간이 걸려 얘를 기준으로 작은 값 앞으로 보내고 이 값보다 큰 값 뒤로 보내고 이 쪼개는 동작이 N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쪼개는 방법은 구현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면 얘를 기준으로 쪼갠다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하나씩 비교하면서 쪼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으로 쪼갠다 어떻게 하느냐 요거 요거 비교해 봐요 그러면 오른쪽은 기준값 보다 큰게 있어야 되고 왼쪽은 기준값 보다 작은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기준값 보다 크고 이건 기준값 보다 작네 그러면 SWAT 그러면 1이 가고 5가 가고 기준값 기준값 기준값은 적지 맙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하고 8 둘 다 오케이지 기준값 보다 작고 크고 오케이 면 그냥 얘는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 돼요 SWAT 하지 않고 그 다음에 7하고 6이지 자 얘는 기준값 보다 크고 얘도 기준값 보다 크고 6은 오케이 야 근데 7이 오케이가 아니죠 오케이가 아닌데 SWAT 못해 얘는 오케이니까 오케이 면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그 이 포인터 라고 합시다 포인터는 자기 기준값 보다 작으면 오케이가 아니야 SWAT 대상이에요 SWAT 대상 얘기도 SWAT 대상 그래서 SWAT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오케이 오케이면 전진 얘도 오케이니까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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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얘도 오케이야 오케이니까 전진 얘는 오케이가 아니야 오케이가 아니면 전진 못해요 둘 다 오케이가 아니면 그러면 SWAT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작은 값 앞으로 갖고 큰 값 뒤로 갖고 자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 얘를 중간에 보내야 돼 얘를 중간에 보내는 방법은 앞부분 뒷부분 배열에 선두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꾸면 돼요 7이었죠 7이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준값하고 뒷부분 배열하고 SWAT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티션을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 파티션 구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숫자 하나 빠졌다 뭐가 빠졌나 6이 빠졌구나 6이 지워졌네 이렇게 이렇게 파티션을 구현하면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파티션 배열을 둘로 쪼갤 때 n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 쪼개는 짓을 몇 번 해야 되느냐 로그 n에 비례하는 번 하면 되죠 그게 퀵소프트고 병합정렬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 정렬하기 이런 문제는 그냥 자바에 이런 정렬 문제를 만나면 그냥 이렇게 입력 배열을 이렇게 정렬해 봐요 그래서 시간 초과 안 나면 그걸로 끝이고 근데 이건 시간 초과 나는 문제였던 거 같아 시간 초과가 나면 오래전에 풀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간 초과가 나면 카운팅 소프트로 풀거나 레딕스 소프트로 풀면 돼 구현하면 되죠 왜냐면 카운팅 소프트나 레딕스 소프트는 n에 비례하는 시간의 정렬 알고리즘이죠 여기서는 카운팅 소프트로 풀었는데 카운팅 소프트가 뭐냐 이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3 맞죠 중복이 있는게 좋으니까 이런 배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값이 0도 있다고 해요 설명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값이 0부터 7까지 들어 있으니까 숫자를 셀 카운트라는 배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0부터 7이니까 총 숫자 들어 있을 수 있는 숫자의 갯수가 8개지 0부터 7이니까 이렇게 8개짜리 크기가 8개의 크기인 배열을 만들고 그럼 그 값 숫자를 세면 돼요 3 한번 4 한번 7 한번 1 한번 0 한번 5 한번 1 한번 더 4 한번 더 2 한번 6 한번 6 한번 2 한번 더 2 한번 더 숫자들이 몇 번 나오는데 숫자를 셌어요 세는 건 쭉 읽으면서 숫자를 세면 되니까 5n으로 숫자를 셌죠 그다음에 이제 별과 출력 배열을 만들면 돼요 리터널 배열 0이 한번 나왔다고 했으니까 0 한번 넣어주고 1도 한번 나왔다고 했고 2는 두 번 나왔고 3 한번 나왔고 4 두 번 나왔고 5 한번 6 한번 7 한번 각각 숫자가 몇 번 나왔는지 아니까 그 정렬된 순서대로 그 숫자만큼 그 수를 채워주면 이게 결국은 이걸 정렬한거지 이걸 정렬하면 당연히 이게 되죠 왜냐하면 얘나 얘나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가 똑같아 근데 얘는 숫자가 랜덤한 순서로 들어있지만 얘는 0부터 0, 1, 2, 3, 4, 5, 6, 7 정렬한 오른차순으로 숫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정렬이 된거지 그리고 숫자 세는 것도 5n이고 이렇게 출력 배열 만드는 것도 5n이니까 5n에 비례하는 정렬 알고리즘이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좀 쉬웠는데 왜냐하면 값이 0부터 7까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값이 0부터 7이 아니라 이 문제처럼 운수도 들어있다 예를 들어서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들어있다 그러면 숫자가 몇 개죠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러면 절대값이 3이니까 이거 3개 절대값 3 3개 0 하나 더 절대값 곱하기 2 플러스 1 7개의 숫자가 들어있죠 얘는 얘는 인덱스 0 인덱스 1 얘는 인덱스 2 순서대로 인덱스 3 인덱스 4 인덱스 5 총 숫자가 7개 들어있으니까 인덱스 6까지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이 값은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이 값 더하기 절대값이에요 지금 이 값들에다가 다 3을 더해주면 돼 얘는 5 1 4 4 2 3 5 0 1 6 이렇게 되죠 인덱스가 이 값들에다가 3을 더해주면 돼요 그게 얘네들의 인덱스야 이 인덱스 그래서 여기 하나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인덱스 4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인덱스 2에 플러스 1 인덱스 3에 인덱스 1 인덱스 5에 플러스 1 인덱스 0에 플러스 1 인덱스 1에 플러스 1 인덱스 1에 인덱스 6에 플러스 1 이거에요 즉 1이 3번 들었고 맞나 하나 둘 2 2 내가 뭐 틀렸나 틀렸나보다 다시 2 플러스 3을 잘못했나 5 맞고 1 맞고 4 4 1 맞고 3 0 1 맞고 5 5 1 4 5 1 4 4 그 다음에 2 3 5 0 0 1 6 이게 인덱스니까 그 인덱스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1 두 번 들었고 4 두 번 들었고 여기 두 번 5 두 번 들었고 5 두 번 들었고 5 두 번 들었고 나머지는 한 번씩 들었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하면 돼요 출력한 값은 거꾸로 인덱스 마이너스 3이지 인덱스 마이너스 3 인덱스 마이너스 3 인덱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인덱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인덱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걸 한 번 마이너스 3 뭐 안 해도 알겠죠 이런 그게 카운팅 소트에요 절대값이 100만이니까 이 숫자의 범위가 마이너스 100만 부터 플러스 100만 이게 숫자의 범위에요 문제가 절대값 곱하기 2 플러스 1 여기는 3 곱하기 2 플러스 1 에서 7이죠 여기는 200만 플러스 1이고 밸류의 인덱스가 밸류 플러스 절대값이죠 밸류 플러스 절대값 그 위치 아 여기 그냥 2를 대입한 이유는 숫자의 중복이 없대 숫자의 중복이 있다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굳이 이렇게 하자 숫자에 이렇게 구현하면 숫자의 중복이 있든 없든 돼요 숫자의 중복이 있어도 오케이 이거 숫자의 중복이 없어도 이게 낫네 그리고 카운트 번 그 숫자를 출력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숫자의 중복이 없다고 했으니까 카운트가 0 아니면 1이야 1이면 1 1이면 1 0 아니면 1이니까 아니라면 4으로 4으로 구현해주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두 번 들어있다 하면 마이너스 1을 두 번 넣어줘야 되니까 숫자의 중복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구현은 정확히 카운트 소트는 아니네 숫자의 중복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구현한 거예요 숫자의 중복이 없다 그래서 카운팅 소트하고 좀 다르게 좀 더 간결하게 구현이 됐죠 뭐 그래도 별로 어려울 건 없죠 오케이 다음 이 문제 1517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같은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같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같고 약간 다르네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버블 소트 그것은 몇 번 번에 몇 라운드에서 종료되느냐 그걸 숫자를 세는 거였고 여기서는 버블 소트에서 스웹이 몇 번 일어나느냐 스웹이 몇 번 일어나는지 그걸 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이게 지금 버블 소트를 구현한 거고 버블 소트에서 여기 스웹 스웹이 일어날 때 카운트를 플러스 플러스 해서 카운트를 출력하면 되죠 그런데 버블 소트 자체가 5m 제곱이니까 이러면 시간 추가가 나요 그래서 버블 소트에서 이 주어진 배열을 버블 소트 하면 스웹이 몇 번 일어나느냐 이것을 버블 소트를 구현하지 않고도 숫자를 셀 수 있는가 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건 나도 몰랐어요 요령을 검색해 보고 알았는데 버블 소트를 할 때 스웹이 일어나는 숫자하고 머블 소트를 할 때 스웹이 일어나는 숫자가 같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같은 건 OK예요 그러니까 스웹이 일어나는 이유는 작은 수 작은 수가 어떤 수의 쌍에서 어떤 수의 쌍이 있을 때 버블 소트 과정에서 큰 수가 앞에 있고 작은 수가 뒤에 있으면 스웹이 일어나야 되죠 지금 버블 소트에서 스웹이 일어나는 총 스웹의 수는 입력 배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어떤 입력 배열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숫자에 여기서 숫자를 가능한 두 개를 뽑을 때 조합의 수가 얼마죠 이게 ncr 이죠 이게 숫자 두 개를 뽑는 거예요 어떤 그 조합이 몇 개가 있느냐 ncr 이죠 그래서 지금 n이 ncr 인데 두 개를 뽑는 거니까 nc2죠 nc2 이 nc2 개의 조합이 있는데 그 nc2 개의 조합 중에서 그 스웹을 해야 되는 즉 작은 값이 뒤에 있고 큰 값이 앞에 있는 그 쌍의 숫자가 몇 개냐 그걸 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건 가능한 조합이 3 3 1 3 4 3 2 4 4 1 2 4 2 4 4 c2 4 이렇게 6개의 조합이 가능하죠 4c2 만나고 보자 4c2는 4x3 곱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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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이죠 1은 필요 없으니까 없어지고 6 이렇게 돼서 6 맞네 4c2 맞아요 자 이 중에서 스웹을 해야 되는 즉 큰 개 앞인 애가 몇 개나 있느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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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네 그러면 얘를 버블 소트 할 때 스웹이 총 세 번 일어나야 돼요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 버블 소트를 구현했고 여기 스웹이 일어날 때 스웹이라는 숫자가 뭐냐 출력을 했어요 하게 그 출력을 넣어 놨어요 자 그리고 숫자가 아까 4개 였고 값이 뭐였지 3 1 4 2 였죠 3 1 4 2 이러면 3 1 스웹 3 1 4 2 3 2 이렇게 3개가 3번 스웹이 일어났죠 맞죠 3 1 4 2 3 2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풀면 시간 추가에요 왜냐면 버블 소트로 이렇게 숫자를 세면 이게 5n제곱이니까 5n제곱으로 구현하지 말라 효율적으로 구현해라 효율적으로 구현해라 라는 문제고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 그 수압이 일어난 수가 버블 소트 에서도 또 마찬가지라고 해요 나도 이거 몰랐고 이거 검색해 봐서 알아낸 건데 나도 몰랐었고 여기 버블 소트 에서 아 잠깐 버블 소트 가요 머릿 소트 머릿 소트 를 이용해서도 그 수압이 일어난 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이 멀지 부분 멀지 부분이 지금 이게 이 멀지가 스타트 에서 미들 까지가 앞부분 배열 미들 플러스 1 에서 엔드 까지가 뒷부분 배열이죠 이렇게 멀지 하는데 이 부분이 일종의 수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i2 가 뒷부분 배열의 인덱스고 i1 이 앞부분 배열의 인덱스인데 뒷부분 배열의 선두가 앞부분 배열의 선두보다 작으면 그럼 뒷부분 배열에서 먼저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수압 같은 게 이 템프 가 멀지 결과인데 멀지 결과에 뒷부분 배열이 앞부분 배열 보다 먼저 뒤에 있던 게 뒷부분 배열이니까 뒤에 있는 애죠 뒤에 있는 애가 앞부분 배열을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게 이 중에 수압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버블소트 하고 다른 점은 버블소트의 수압은 한 칸씩만 움직이잖아 근데 얘는 뒷부분 배열에서 앞부분 배열을 다 건너 뛰고 선두로 올라오니까 건너 뛰는 그 그 칸 수가 이거예요 건너 뛰는 칸 수만큼 앞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버블소트가 n의 제곱 이렇게 느린 이유는 수압이 한 칸씩 한 칸씩 세 칸을 이동해야 된다면 한 칸씩 세 번 이렇게 수압이 일어나야 되는데 멀지는 멀지는 여기서 이게 이중의 수압인데 세 칸을 한 번에 건너 뛰니까 그래서 얘가 n 로그 n으로 좀 빠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수압을 그 숫자를 멀소트로 이렇게 셀 수도 있대요 이 문제는 나도 원래 몰랐고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이 이슈는 외워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범용적인 문제는 아니죠 딱 버블소트의 수압이 몇 번 일어나느냐 딱 그 문제지 이건 일종의 문제 해결식으로 풀 수는 없고 이 문제를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못 푸는 그냥 암기 과목 같은 문제라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고 코트에서 요즘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또 이상한 사람이면 또 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배운 김에 외우는 둘만한 그래서 알면 쉬운 문제인데 이걸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문제의 난이도를 상이라고 분류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백준 등급은 얼마냐 아마 맞을 거야 왜냐하면 어? 높네 그렇지 높을만한 문제예요 이런 지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지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야 굳이 안 외워도 좋아요 이런 문제는 알면 쉽게 풀 수는 있는데 굳이 이런 이런 알고리즘 알고리즘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뭐 별로 재미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응용할 데가 별로 없잖아 이런 어디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지식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기수정렬 기수정렬 기수정렬은 여기 잘 설명해 놨는데 예를 들어 두 자릿수 문제라고 합시다 확률할 대상이 두 자릿수다 확률할 대상이 두 자릿수다 그럼 3진수면 0, 1, 2 디지트가 0, 1, 2 뿐이죠 3진수니까 얘를 정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그 오른쪽 끝 자릿수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2, 0, 1, 0 그 다음에 오른쪽 끝 자릿수가 0인게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 자릿수가 1인게 그 다음으로 나와야지 1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 자릿수가 2인거 1, 2, 0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을 이렇게 지금 오른쪽 끝 자릿수로 정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그 다음 자릿수 이 자릿수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그 자릿수가 0인게 먼저 나와야죠 0 0, 2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그 자릿수가 1인게 먼저 나와야지 1, 0, 1, 2 그 다음에 그 자릿수가 2인게 그 다음이죠 2, 0, 2, 1 그럼 정렬 끝났어요 끝났지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얘가 첫 자리가 자릿수를 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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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정렬하고 정렬한다고 봅시다 두 자릿수인데 여기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두 번째 자릿수가 남녀고 첫 번째 자릿수가 1, 2, 3 에요 order by order by 숫자 그 다음에 성별 이렇게 정렬해야 한다고 해 봐요 자 그러면 정렬 순서상 끝부터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남녀니까 가나도 순서로 남이 앞이죠 그럼 이것을 순서대로 끝자리가 남인게 먼저 온다는 거죠 삼남이 먼저 삼남이고 일남 일남 그 다음에 끝자리가 여인게 그 다음 일녀 그 다음에 이어 그 다음에 삼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요 이걸 대상으로 자 이번에는 오른쪽 끝에서 그 다음 그 다음을 기준으로 정렬해요 그러면 일남 일녀 이렇게 되죠 일남 일녀 그 다음에 이 자리가 2인게 와야죠 이남 이어 그 다음에 이게 3인게 와야죠 삼남 삼녀 이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왜 여기서 남남남 여여여여 이렇게 먼저 정렬했는지 남남남 여여여여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 정렬하는 이유 남남남 여여여여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앞으로 쭉 왔고 여자들이 쭉 왔고 그 다음에 숫자는 랜덤하지 두 번째 그 다음 숫자로 정렬하면 일남이 먼저 뽑아지죠 여기서 남자가 앞으로 왔고 여자가 뒤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일남 일녀 이렇게 되고 이도 마찬가지로 이남 이어 이렇게 되고 숫자는 랜덤하지 남녀는 정렬이 된 거니까 삼남 삼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끝 자릿수부터 먼저 정렬하고 order by 라면 이렇게 이거 기준 이거 기준 이거 기준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키 이렇다면 이렇게 정렬해야 된다면 기수 정렬은 먼저 첫 번째 정렬할 때 키 순서로 정렬하고 그 다음 그렇게 정렬된 걸 그 다음 성별로 정렬하고 그 다음 숫자로 정렬하고 이런 이게 바로 기수 정렬의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단 이 값 이 키가 170에서 180 170 171 172 173 180까지 총 값이 10개 뿐이다 값이 몇 개 뿐이야 이거 성별은 두 개 뿐이죠 숫자는 세 개 뿐이었지 이런 식으로 각각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인데 단 이 값의 범위가 좁아야 돼 여기서 숫자는 1 2 3 뿐이었고 성별은 남녀뿐이죠 키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이것을 소수점 끊어버리면 몇 개 안 되지 그렇죠 소수점 끊어버리면 사람들의 키가 대충 뭐 150에서 190 사이잖아 몇십 개 밖에 안 나오죠 소수점 없다면 소수점을 치면 너무 많죠 그러면 안 되고 기수 정리를 못 하고 소수점 무시하고 cm 단위로만 한다 그럼 뭐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해 봤자 한 130 대학생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럼 뭐 그렇죠 2m 넘는 사람 우리가 꽤 없고 아무리 작아 봤자 150은 다 넘고 그렇잖아 그럼 한 50개 키가 센츠로 할 때는 키 숫자가 50개 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뭐 퀵소트는 시간초율이 오류가 나니까 카운팅 소트나 아니면 레딕 소트로 구현하면 되고 지금 나는 카운팅 소트로 구현했는데 카운팅 레딕 소트보다는 카운팅 소트 구현이 더 간결해요 이렇게 숫자를 세면 되지 이렇게 카운팅 소트 그 다음에 레딕 소트는 카운팅 소트하고 레딕 소트 구현은 내 지난 강의에 내 강의 자료 폴더에 지난 강의 2019년 2학기 특수정렬 카운팅 소트 레딕 소트 설명도 해놨고 구현도 해놨으니까 이거 보면 뭐 이거 보면 알거에요 뭐 아무튼 이 경우는 이렇게 카운팅 소트 구현이 훨씬 쉽고 이 문제는 그 다음 탐색 깊이 우선 탐색 DFS 깊이 우선 탐색이야 뭐 쉬운 알고리즘이니까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님 724번 이 문제는 그 연결 그래프의 수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연결 컴포넌트라고 설명했는데 연결 컴포넌트라 보다는 연결된 컴포넌트의 개수라고 문제에 적었지만 이게 연결 그래프라고 보통 얘기하죠 연결 그래프의 수를 세는 문제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용어가 노드가 있고 정점이라고도 하죠 정점 혹은 노드 간선 혹은 링크 정점과 간선이 있을 때 그러면 정점과 간선으로 쭉 연결된 그걸 우리가 보통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그래프 중에서 사이클이 없는 걸 우리가 추리라고 얘기하죠 추리냐 아니냐 이걸 무시하고 그냥 그래프라고 해요 정점과 간선으로 연결된 그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프가 여러 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래프가 두 개다 이 말은 정점과 간선으로 연결된 그 연결된 것들이 두 덩어리가 있고 그 두 덩어리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한 개 두 개라고 얘기하죠 그림을 따로 그려놓은 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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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눌러서 이렇게 지금 이 끝이 정점이라고 해봐요 정점도 그릴까 이렇게 정점이 네 개고 간선이 세 개인 그래프 하나 또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 더 있으면 이거 하나 더 그래프 이거 하나 더 그래프 이건 정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간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런 이거 하나 하나 각각이 그래프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연결됐잖아 연결된 그래프 얘도 연결된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들이 모여 있는 것 이걸 숲이라고 얘기해요 숲 포레스트 포레스트라는 용어는 굳이 부르면 포레스트인데 근데 포레스트라는 용어는 흔하지 않아요 잘 안 써 그래프라는 그래프 tree 이게 흔하지 이거 하나는 각각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들이 여러 개 있다 이런 거 그냥 굳이 용어를 붙인다면 포레스트 숲이라고 얘기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숲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연결된 그래프가 각각 연결된 그래프가 총 몇 개냐 그럼 이런 거라면 이게 두 개라고 해야 돼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연결 그래프를 세는 문제가 쉬운 비교적 쉬운데 아무튼 기본이에요 이런 문제가 빈번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종종 가끔 나와요 이건 정확히 개념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구현은 쉬워요 이거 전형적인 dfs 구현이죠 현재 노드 방문했다 라고 true 라고 표시하고 현재 c가 i가 현재 노드고 현재 노드의 이웃인 연결되어 있는 이웃 각각에 대해서 이미 방문 안 했다면 방문 이런 그럼 얘는 지금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어떤 이 깊이 유지 이렇게 구현한 게 dfs인데 어떤 주어진 정점으로 시작해서 연결된 정점들을 다 방문하는 거죠 이미 방문한 건 무시하고 방문 안 하는 노드만 다 방문해서 이렇게 깊이 우선 탐색하면 연결된 정점은 다 방문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가 방향 없는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양방향 없는 그래프라는 건 양방향이라는 얘기죠 양방향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 a, b 가 연결됐다 a 하고 b 가 연결됐다면 b b 는 a 의 이웃이고 a 는 또 b 의 이웃이고 그래서 양방향 간선이니까 그 아까 여기서 이 정점에서 시작하든 이 정점에서 시작하든 이 정점에서 시작하든 어디에서 시작하든 이렇게 dfs 하면 양방향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했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방문해서 이 그래프 연결된 그래프의 모든 정점을 어느 정점에서 시작하든 첫 정점부터 방문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이를 싹 방문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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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s 를 구현해 놨고 여기서 n개의 정점 각각에 대해서 그 정점을 방문 안 했다 라고 하면 방문을 해요 이 방문 얘에 의해서 그 정점이 그 정점이 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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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간선이니까 어느 정점이든 그 그래프의 첫 번째 방문에서 모든 정점을 싹 다 dfs 깊이 위주 탐색 방문하게 돼서 다 비지티드라고 표시가 돼요 만약에 첫 번째 이 정점을 방문했다 그러면 이거 싹 비지티드로 표시하게 되고 그 다음 이거면 방문 되어 있다 표시됐고 방문 다 방문 됐다고 표시됐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져서 두 번 방문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하면 즉 이 그래프든 이 연결 그래프든 처음 방문할 때 싹 방문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전부 다 false니까 방문 안 하게 돼서 딱 이게 이 경우는 두 번만 플러스 플러스 돼서 여기서 2가 출력되는 거죠 개념만 이해하면 구현은 참 쉽지 신기한 소수 찾기 예를 들어서 신기한 소수가 뭐냐면 지금 네 자리죠 네 자리죠 첫 번째 한 자리만 자르면 7이지 7 소수고 두 자리 자르면 73 이것도 소수고 세 자리 자르면 733 이것도 소수고 네 자리 다 하면 7331 이것도 소수고 이렇게 앞에서부터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앞서부터 다 잘랐을 때 이게 전부 다 소수다 이게 신기한 소수에요 n 자리 숫자 중에서 신기한 소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찾아서 오른차순으로 출력해라 이런 문제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에 내가 딱 풀려고 할 때 먼저 n의 최대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8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얼마냐면 이러면 6이고 7 8 이거네 백만 천만 억 최대 1억 1부터 1억 사이의 구간에서 소수를 다 찾기 이런 문제도 종종 나와요 가끔 나와요 어떤 구간에 있는 소수를 다 찾기 그 찾는 방법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되냐면 먼저 2의 배수 소수가 1은 아니고 2부터 소수죠 자 2의 배수 배열을 만드는 거야 사이즈가 이런 배열을 만든 다음에 크기가 n인 배열을 만든 다음에 처음에는 다 다 그 처음에 다 만든 자마자는 다 false지 false false false면 다 추루하고 전부 다 추루로 채워놓자 전부 추루로 채우고 전부 다 일단 소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워나가는 거야 소수가 아닌 게 분명한 것부터 지워나가는데 어떻게 지워나가면 되냐면 먼저 2의 배수를 싹 지워요 그 다음에 지운단 말은 false로 다 바꿔 A의 I가 2의 배수이면 A의 I에다가 false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3의 배수이면 그 다음에 4의 배수 근데 4의 배수는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2의 배수에서 이미 지워졌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4 int I가 E부터 시작하죠 I에서부터 N까지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왜 그런지는 생각해봐요 배수니까 왜냐하면 왜냐면 이거보다 큰 수는 그거 이거보다 큰 수는 그거의 배수가 N 이하일 수가 없죠 이거보다 크면 이걸 초과 어떤 수의 배수가 N 이하일 최대가 이거지 이 값은 이것 곱하기 E하면 N 이니까 이것보다 하나라도 크면 그거의 배수라는 건 배수라는 건 2배수 3배수 이런 건데 곱해 가지고 N 이하일 수는 없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미 지워졌으면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자면 4의 배수는 2의 배수를 다 false로 세팅했다면 4의 배수는 할 필요가 없지 이게 true이면 그러면 ai 배수들을 전부 false로 이걸 반복하면 돼요 이게 1부터 N 사이에 소수들을 전부 다 찾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거 이것도 합시다 이건 어떻게 돼 ai 배수들을 다 볼수록 아이가 2일 때 처음에 처음에는 전부 다 전부 다 7으로 채운 다음에 아이가 2부터 지금 전부 다 채웠으니까 추루죠 추루 추루란 말은 소수의 대상이란 얘기고 자 밸류가 2에요 지금 밸류가 n보다 작거나 같지 아이가 플러스 1이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밸류가 2니까 폴스가 됐고 그 다음 2에다 2 더하니까 밸류가 4가 되죠 폴스가 되고 그 다음 6 폴스가 되죠 그 다음 8 폴스 밸류에다 밸류를 계속 더해가면서 폴스 폴스 하니까 2, 4, 6, 8, 10, 12 이렇게 2의 배수들이 다 폴스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밸류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n 이하 숫자 중에서 2의 배수들이 다 폴스가 됐고 그 다음 i가 3이 되죠 그 다음 i가 3이 되죠 3 추루니까 밸류가 3이 되고 여기서 3의 배수들이 다 폴스가 되죠 그 다음에 i가 4가 되고 4는 이미 폴스가 됐지 그래서 무시되고 그 다음에 5 5의 배수들이 다 폴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뭐뭐의 배수를 다 폴스를 해버리면 뭐뭐의 배수는 소수가 아니죠 뭐뭐의 배수인 숫자들이 다 폴스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하고 나면 a 배열의 True인 것들이 바로 소수예요 이게 소수를 찾는 대표적인 구현 방법이고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도 쉽고 시간 복잡도 이게 n에 비례하는 방법이 이게 n에 비례하고 얘도 n에 비례하니까 n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느려요 근데 지금 n의 최대값이 이거라고 했죠 n의 제곱으로 풀면 안된다라는 얘기지 이건 n의 제곱이니까 n의 제곱으로 풀면 안되죠 이렇게 큰 수 n의 제곱으로 풀어도 된다면 이게 한 만이나 커봤자 10만 정도여야지 10만을 넘어가면 10만부터 위험해 10만의 제곱이면 100억이니까 만 정도면 만의 제곱이면 1억이고 1억이면 대충 초단위로 끝나죠 보통 이런 코태 문제는 초단위로 끝나야 돼 그래서 n의 제곱으로 풀어야 된다면 n이 한 만 정도여야 하고 10만이면 위험해요 근데 이 문제는 n의 제곱으로 풀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기한 소수가 몇 개 안될 거야 그러면 먼저 한자리 소수는 신기한 소수 맞죠 2, 3, 5, 7, 2 이게 신기한 소수 맞죠 첫째 자리가 소수니까 두자리 수준 두자는 두자리 수준은 일단 첫자리가 신기한 소수여야 되니까 첫자리는 얘네 중에 하나여야 되죠 두자리의 첫자리가 소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첫자리가 이거 4자리여야 되고 그 다음에 뒤는 20, 21, 22, 23, 24, 25에서 29까지가 있는데 짝수는 소수일 리가 없지 그러면 여기 짝수를 붙여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21, 23, 25 첫자리는 걷고 두자리는 21, 23, 25, 27, 29 짝수는 해 볼 필요가 없어 소수만 해 보면 돼 이 중에서 이렇게 앞에 앞에가 한 자릿수 소수가 신기한 수가 이거 4개니까 4개 각각 뒤에 가능한 뒤 자릿수를 하나 더 붙이면 1, 3, 5, 7을 붙이면 돼요. 2, 3, 5, 7, 9 홀수만. 왜냐하면 짝수는 해볼 필요가 없어. 20, 22, 24, 30, 32, 34, 36 이렇게 짝수가 신기한 수가 될 리가 없죠. 짝수가 소수일 리가 없으니까. 얘는 아니죠. 아닌 건 지우면 돼요. 다 시도해보면 돼요. 아니고. 이거 맞죠. 아니고. 아니고. 맞지? 맞는 것 같죠. 얘도 맞고. 얘는 아니고. 아니고. 아 이 5도 안 해봐도 되는구나. 끝자리가 5면 무조건 5로 나눠 떨어지지. 한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인데. 1, 3, 5, 7, 9가 아니라 1, 3, 7, 9만 해보면 되네. 29 소수 맞잖아. 23 소수 맞죠. 뭐 뭐의 배수 아니 그치. 23, 29 맞죠. 1, 3, 5, 7, 9. 홀수를 다 해볼 필요가 없고 5도 안 해봐도 되네. 이게 25든 35든 45든 55든 그쪽으로 찾아 나가면 되고. 이렇게 찾아 나가는 과정을 구현하면 되죠. 방금 이 과정. 방금 문서를 만들었는데 한 자리 신기한 수. 뭐 한 자리 소수가 이거고. 2, 3, 5, 7. 두 자리 신기한 수는. 당연히 앞부분이 한 자리 신기한 수여야 되겠죠. 여기 뒤에 어떤 숫자를 붙이는데. 짝수를 붙여서 소수일 수 없고. 5를 붙이면 5의 배수니까. 25, 35, 45, 55 다 5의 배수죠. 소수일 수 없고. 그 1, 3 친구 중에 하나를 뒤에 붙여야 되겠지. 한 자리 신기한 수 뒤에 1, 3, 5, 7을 붙이면 이런 숫자들이 만들어지죠. 이 숫자들 중에서 소수가 아닌 것만 제외하면 그게 두 자리 신기한 수죠. 이렇게 신기한 수가 몇 개 안 만들어져요. 많이 걸러져. 그래서 n의 최대값이 8이고 내 생각에 8의 제곱 8, 8의 64 64 뭐 그거밖에 안 n이 8 자리니까 이렇게 구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1에서부터 10억 사이에 있는 왜냐하면 9억 9,999 이게 8 자리니까 이 8 자리 숫자 중에 소수를 다 찾는 거예요. 아까 그 기본적인 소수를 다 찾는 방법 아까 설명했죠. 그게 n의 제곱이라서 그건 너무 시간 초과고 이 방법은 시간 초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현한 거예요.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그러면 나눠서 떨어지는지 보면 돼. 그런데 그 수의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까지만 곱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수의 스퀘어 루트가 왜 그 수의 스퀘어 루트까지만 해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36이라고 봅시다.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그럼 36은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곱하기 얼마예요? 9 6 곱하기 6 그 다음에 9 곱 그 다음에 5 곱하기 4 3 곱하기 12 아 참 12 곱하기 3 18 곱하기 2 이게 36의 인수들이에요. 36의 인수들이 얘네들이야.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이것도 36이지 4 9 36 6 6 6 6 6 6 6 6 근데 잘 봐요. 대칭이잖아. 이게 4 9니까 여기가 9 4고 여기가 30이니까 여기가 12 3이고 당연히 대칭이지. 인수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다는 것은 이거 두 개 곱한다는 거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인수들은 이렇게 대칭이야. 곱셈으로 적어놓으면 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36이 어떤 수로 어떤 수가 36으로 나눠 떨어진지 아닌지 확인해 볼 때 여기까지만 해보면 돼. 6 6에 36 스퀘어로트까지만 해보면 돼요. 2 3 4 5 6만 확인해 보면 되지. 스퀘어로트까지. 9 해볼 필요 없어. 왜냐하면 9가 나눠 떨어지려면 6보다 작은 어떤 게 벌써 인수여야 돼요. 그치. 인수는 두 숫자를 곱해가지고 그 36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스퀘어로트예요. 아 참 참 가장 큰 값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중앙이 스퀘어로트야. 그리고 이 중앙이 아닌 나머지 두 쌍은 아 그 곱셈 쌍 중에서 최소값이 그치 곱셈 쌍 중에서 최소값이 가장 큰 게 스퀘어로트예요. 이 쌍 중에서 가장 작은 건 2고 이거에서 가장 작은 게 3이고 두 쌍 중에 최소값 이게 2 3 4 6 여기도 4 3 2 이게 두 쌍 중에서 작은 값이 그렇죠. 어떤 수의 인수 중에서 그 두 쌍 인수니까 뭐 곱하기 뭐가 그 수죠. 그럼 두 쌍 그 쌍 중에서 작은 값이 가장 큰 게 이런 경우예요. 스퀘어로트가 인수인 경우 그래서 이 경우 36 같은 경우는 2 3 4 5 6 몇 가지만 2 3 4 5 6 이 인수인지 아니지만 확인해 보면 되지 7부터 35까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가 스퀘어로트까지만 확인해 봐서 2부터 스퀘어로트까지 그 숫자들로 나눠 떨어지면 그러면 인수가 있다는 얘기고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인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소수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한 2 3 5 7 이게 한자리 신기한 수 한자리 신기한 수 뒤에 이 숫자를 붙여 볼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 신기한 수 곱하기 10 한 다음에 이 숫자를 뒤에 붙이죠. 뒤에 붙여요. 곱하기 10 해서 이걸 붙이면 자릿수가 늘어나는 거 맞죠? 곱하기 10 앞자리 그쵸 i-1 자리에 신기한 수 에다 10을 곱한 다음에 1 3 5 7 1 3 7 9 중에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게 소수 이면 신기한 수 아까 말로 설명한 절차 이 절차 그대로 구현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a 0에 한자리 신기한 수가 들어갔으니까 n 자리 신기한 수는 a n-1 이 목록에 들어있죠. 이렇게 찾아도 되고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깊이 위주 아 참 너비 위주 탐색한 거죠. 너비 depth 1이 한자리 신기한 수 depth 2가 두자리 신기한 수 너비 위주 탐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서 아랫노드로 내려갈 때 간선이 4개씩 뻗어져 나가죠. 1 3 7 9 1을 붙여보고 3을 붙여보고 7을 붙여보고 9를 붙여보고 그래서 확인해봐서 기각을 하던가 오케이 이거 신기한 수 이렇게 지금 이건 n의 4의 n승 이 2의 크기가 4의 n승 4의 n승 n의 최대값이 8 각 노드에서 최대 자식의 숫자가 4지 그냥 4개씩 4개씩 붙여보니까 그걸 너비 위주 탐색으로 구현한 거고 당연히 깊이 위주 탐색으로 구현할 수도 있죠. 먼저 한자리 소수 한자리 소수 이게 depth 1 depth가 1인 node가 2 3 5 7 9 여기고 depth 1인 그 node 각각에 대해서 깊이 위주 탐색 dfs 현재 값 현재 길이가 얼마인지 현재 depth가 1 길이가 1이죠. 현재 값이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기각 리턴 나가버리고 길이가 n이고 소수가 아니면 여기서 나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소수죠. 값이 소수라는 얘기고 소수가 아니라면 여기서 나갔으니까 소수이면서 길이가 n이다. 그럼 답 찾았네. 답이 목록인데 거기다가 넣어주고 더 내려갈 더 내려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내려갈 때마다 길이가 늘어나니까 길이가 n이 아니다. 그러면 뒷자리 뒷자리가 1379 중에 하나를 뒤에 붙여서 어떻게 붙이냐면 현재 값 곱하기 10 플러스 뒷자리 수 이게 현재 값이죠. 자식 자식 노드죠. 자식 노드고 길이는 1 늘어났고 이렇게 깊이 dfs 로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똑같은 탐색인데 얘는 너비 위주 탐색이고 얘는 깊이 아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 위주가 아니라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 똑같은 로직이에요. 너비 우선 탐색이냐 깊이 우선 탐색이냐 그거지. 그리고 굳이 dfs 로 분류해야돼. 그치. dfs 라기 보다는 하자. dfs dfs 의 친구면 b가 또 a 의 친구니까 그래서 a 가 b 의 친구고 b 가 c c 가 d d 가 e 그러면 a b c d e 그 다음에 당연히 거꾸로 e 가 d 의 친구고 d 와 c 가 친구고 c 가 b 의 친구고 b 는 암튼 친구관계가 a b c d 친구가 쭉쭉쭉쭉쭉 이어지는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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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어지는 그런 친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사이클이 아닌 그래프를 따라 간선을 따라 쭉 가는데 사이클이 아닌데도 랭크가 정점을 정점을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정점으로 이루어진 경로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추르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폴스고 사이클이 없고 사이클이 아닌데 a b c d 즉 쭉 이어졌는데 중복이 없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5개 링크가 아니 잠깐만 정점이 쭉 간선으로 이어진 그런 경로가 존재하느냐 그걸 확인한 거니까 뭐 구현 깊이 우선 탐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죠 이게 왜 골드 등급의 문제지 골드치고 너무 쉬운 문제인데 너무 쉬워보여서 지금 설명도 별로 안달았어요 tfs 현재 노드 이미 방문한 노드 목록 그래서 지금 이미 방문한 노드들의 수가 5다 그럼 찾은 거지 여기 뭐 a b c d e 가 들어 있다는 얘기죠 비지티드에 그럼 일단 true 찾았다 나가버리면 되고 지금 현재 노드가 이미 방문한 노드다 그러면 이미 방문한 노드가 포함되면 안 되죠 이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false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비지티드에 쿼런트 노드 넣고 깊이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 쭉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렵구나 아 이 부분은 좀 어렵다 여기서 왜 리무브 해야 되는지 이거 설명을 하려면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렸어요 여기 dfs 첫 번째 a 방문하지 a 방문했고 그 다음 b 방문했고 그 다음 c 방문하죠 그 다음 d 방문하죠 d 방문했는데 더 이상 못 가니까 리턴 리턴 할 때 이렇게 d가 빠져야지 왜냐하면 현재 경로는 a b c잖아 그리고 그 다음 e를 방문하면 이렇게 되죠 a b c e 이렇게 돼야죠 a b c d e가 아니지 d가 여기 비지티드에 여기 있으면 안 되죠 a에서 e까지 갔으면 경로는 a b c e죠 왜냐하면 d는 리턴 했다는 얘기는 d는 답이 되는 경로에 포함된 애가 아니네 그때 리턴이에요 d에서 리턴 한다는 얘기는 답을 못 찾았으니까 리턴이지 d는 빼야죠 c c 에서 e로 갔어요 여기서 더 못 가지 답도 못 찾았고 더 못 가 e 도 답의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e 빼면서 리턴 또 c 에서도 d, e 다 해봤는데 답을 못 찾았어 그럼 리턴 해야 돼 그럼 c 도 답의 일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c 빼고 리턴 그럼 b로 가죠 이걸 backtracking 하고 얘기해요 backtracking 이런 거 dfs 중에서 이렇게 위로 이런 걸 backtracking 하고 얘기하고 여기서 다시 f webgo abg abg Fg h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return하면서 빼야 되는 거 이 그림 보고 이해하니까 왜 빼야 되는지 알겠 죠 어떻게 보면 리턴 하면서 리턴 하면서 쭉 D는 이제 지금 비지티드 뭐랄까 말로 말해가지고 그쵸 이 과정 이해했으면 이해했겠고 오케이 뭐라고 더 적절히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네 아무튼 이거 빼놓고는 평범한 DFS 구현이죠 그 다음 DFS와 BFS 이 문제는 이렇게 입력으로 주어진 이게 정점의 개수 이게 간선의 수 그 다음에 이게 시작정점 시작정점부터 시작해서 이게 간선들이 주어졌는데 이 간선들을 쭉 따라서 먼저 깊이 우선 탐색을 하고 그 방문하는 정점 번호 목록 출력하고 그 다음으로 바로 뒤를 이어서 너비 우선 탐색을 하고 또 역시 방문하는 정점 번호를 또 이렇게 출력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어떤 한 정점에서 방문할 수 있는 그 연결된 정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정점 번호가 작은 것부터 먼저 방문하라 이게 요구사항이고 그러면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을 둘 다 구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 구현 공부하기에 딱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유 점점 여기 A가 배열인데 ArrayList에 배열해요 ArrayList N개의 ArrayList를 A배열에 N개의 ArrayList 객체가 만들어서 넣어지고 이 A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이게 ArrayList죠 ArrayList 정점으로 연결된 이웃 정점들을 이웃 정점들을 이렇게 add 할 거예요 양방향 간선이라고 했으니까 A의 이웃이 B고 B의 이웃이 A이고 양방향 간선 그리고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 오름차 순으로 방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웃 정점 아니 오름차순 내림차순이요? 아 이 얘기는 뒤에서 왜 정렬 순서가 다른지는 뒤에서 얘기하겠고 자 먼저 이게 너비 우선 탐색에 아주 전형적인 구현이에요 방문한 정점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너비 우선 탐색 구현할 때 Q가 필요해요 자바에서 Q ArrayDQ 이용해서 Q로 사용하면 되고 먼저 이렇게 시작 정점을 넣어 놓고 Q에서 다음 방문한 정점을 꺼내고 다음 방문할 정점이 이미 방문했다면 continue 무시 방문했다고 표시하고 여기 답 출력 방문한 정점 번호 출력을 하고 그랬죠 출력했고 자 그 다음 이웃 정점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간선으로 연결된 이웃 정점 이웃 정점 이웃 정점 이웃 정점 이웃 정점 이웃 정점 목록이 이 ArrayList에 들어 있죠 자 그런데 오름차순으로 방문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놓고 여기서 꺼내면 이게 Child라고 했지만 이웃이죠 이웃 그 오름차순으로 Child가 꺼내져서 방문 안 했으면 Q에 뒤에 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Visited 확인하는 게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빼도 되는데 얘를 빼도 얘는 빼도 되지만 얘는 빼면 안 돼요 얘만 있고 얘가 없으면 이게 중요해요 이건 꼭 있어야 되지만 얘는 청략이 되긴 해요 왜 그러냐면 Q에 Add 할 때는 방문 안 했는데 Q에 Add 한 다음에 Add는 옛날에 했지만 리무 꺼내주는 건 한참 후에 꺼내질 수가 있죠 꺼낼 때는 이미 방문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방문한 것도 다 Add 돼도 방문한 정점을 Q에 Add 하는 건 쓸데없는 불필요한 낭비이긴 하지만 어쨌든 꺼내고 나서 방문했으면 걸러죠 그런데 방문 안 했다고 해서 다 넣고 여기서 또 확인 안 하면 넣을 때는 방문 안 했지만 그새 방문했을 수도 있어서 안 돼요 꼭 이건 중요하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이 부분 이건 있으면 효율적이고 없어도 에라는 비효율적이지 이거 없다고 에라는 아니다 아무튼 전형적인 너비우선 탐색 구현 꼭 잘 봐 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을 DFS를 보통 재규 호출로 구현하죠 근데 재규 호출로 구현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너비우선 탐색과 똑같은 구조로 구현할 수 있어요 구현이 거의 똑같지 지금 두 개를 구현해야 되니까 굳이 다르게 구현할 필요 없이 똑같게 구현하는 게 더 편해서 구현했고 그럼 뭔 차이냐 뭔 차이냐면 여기가 Q 너비우선 탐색은 얘가 Q인데 선입 선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피포 라고 하죠 피포 FIFO Q인데 깊이 우선 탐색은 이게 스택이면 돼요 스택은 래스트 인 퍼스트 아웃 리포죠 LIFO 근데 자바에서 Q가 필요할 때도 어레이 DQ 사용하면 되고 스택이 필요할 때도 어레이 DQ 사용하면 돼요 단 Q일 때는 여기가 에드 리무브죠 여기 그냥 애드 해도 돼요 애드 레스트 해도 되고 애드 해도 되고 여기 그냥 애드 해도 돼요 여기 똑같아 그냥 애드 애드에 두고 애드 레스트 애드 레스트 해도 되고 애드라고 하자 애드 레스트 나 애드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스택 똑같은 어레이 DQ지만 스택일 때는 여기가 푸쉬 탑이에요 스택 푸쉬 탑하면 지금 이 이 코드랑 깊이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코드가 좀 똑같아 뭐가 다르냐 여기가 스택이라서 푸쉬 팝이면 깊이 우선 탐색이고 여기가 Q라서 애드 리무브 면 너비 우선 탐색이에요 지금 똑같은 거 둘 다 구현해야 되니까 똑같이 구현하는 게 편하지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 또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오름차순 정렬해야 오름차순으로 여기서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돼요 이렇게 정렬하면 내림차순 정렬해요 왜 여기서는 내림차순 정렬해야 되냐면 이게 스택이잖아 스택이니까 그 스택은 그 마지막에 넣은 것부터 래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야 여기서 마지막에 푸쉬한 게 여기서 먼저 팝이 돼요 그래서 그 정점 번호가 낮은 것부터 팝 해야 팝해서 방문하게 하려면 넣을 때 내림차순으로 넣어서 내림차순으로 넣어서 정점 번호 낮은 게 마지막에 푸쉬 돼야 돼요 마지막에 푸쉬 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푸쉬 해야 팝 될 때 거꾸로 마지막에 푸쉬 된 게 가장 먼저 팝 되니까 오름차순으로 팝 되죠 그것 그것만 주의하면 되죠 색깔을 칠해 놔야 돼요 다른 색깔을 칠해 놓은 게 색깔로 칠한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코드가 같아요 물론 여기 이름 변수 이름도 다르지만 이건 스택이고 Q고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을 이렇게 재교추에 아니라 반복문으로도 스택을 이용해서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라고